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시작! 잠깐만 있어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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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올린 구독은 필수 안녕하세요 저 린니에요 오늘은 제가 녹음료를 해볼거에요 어떤 녹음? 문탄록! 많이들 하셨어요 저 이제야 해요 자 이제 재밌게 해볼게요 린니의 문탄록 린니 준비됐나요? 네! 긴장돼요? 네! 뭐가 긴장돼요? 자 준비할게요 고결님이라고 있네요 2분의 MR로 준비했습니다 녹음룩 30분당 3,2,1,GO 이름? 린니 성별 여자? 몇살이야? 여덟살? 어떤 성격? 말해요 좋아하는 목소리 내 목소리? 자기 목소리 좋아해? 큰일났죠 그럼 내 목소리네? 짜짜 세다 세져서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어시스트 통화기 투월승 녹음 경력은? 인연 여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 가쇼! 어떤 사람일까? 알겠어! 기타 직업 크리즈 크레타 혈액형 A형 B 쉿 생일 열 오이 좋아하는건? 치킨 싫어하는건? 야채 취미 춤 하늘색 비상용은? 카페 재밌다 가만히 재미없어 어떤 자리? 가장 부르고 싶은 노래 소나리 어? 뒤를 타고 싶어 뒤를 타고 싶어? 뒤를 타고 싶냐고? 그럼 자기를 막 어필해주세요 어필할게요 안녕하세요 가니린니에요 가니린니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 마지막으로 재미있으셨나요? 다녀?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하하하하 디디야 엄마 차례 안녕하세요 가니린니 엄마입니다 니리에 이어서 녹음러 30문답 저도 한번 해봅니다 하하하하 아이 웬일이야 자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오우 긴장돼 녹음러 30문답 3,2,1 고 이름 가니린니 엄마 성별 여자 몇살이야 비밀 활발한 성격 좋아하는 목소리 내 목소리 자기 목소리 좋아해? 그럼 당근 그럼 내 목소리는? 좋아 대답해줘서 고맙습니다 나도 고마워 좋아하는 노래 가니린니 노래 좋아하는 아티스트 가니린니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다 2년 우리 좋아하는 사람 있어? 그럼 니블리 여러분 우리 니블리 여러분들이지 우리 니블리 여러분들이지 우리 니블리 여러분들은요 우리 가니린니 나열인 오우 혈액형 오우형 키 좀 커요 생일 10월 1일 좋아하는 건 꿀잠자기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취미는 요리 푸른색 좋아해? 민트 이상형은 가슴에 묻어두는 걸로 커피 좀 있지 어떤 잠이 어머 수닥 떨고 좋지 사랑을 했다 사랑을 했다 뭐라고? 들이 타고 싶어? 뭐 왜? 그럼 자기를 막 커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니린니 엄마입니다 얼떨결에 문담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참 어렵구만요 앞으로도 우리 가니린니 다이어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꼭이요 앞으로 재미있으셨나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그래 나도 고마워요 나중에 꼭 들려주세요 어딜 들려 어딜 들려 와 숨이 막 차네요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되게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 되게 뒤늦게 지금 하고 있는데 와 이거 와 대박 하하하 저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이거 되게 어렵네요 이거 연습 없으면 이거 못 할 것 같습니다 우와 이거 가족끼리 해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가족분이랑 같이 노동라 선생님들과 집에서 꼭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적 퐁 퐁 원 뭐하고 놀까? 다들 오늘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